쌀쌀쌀쌀쌀쌀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의 형인 큰아빠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을 가야하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요. 큰아빠는 명절때마다 큰집에 가면 저와 언니를 웃으며 반겨주시고 용돈을 5만원씩 주셨던 분이셨는데 얼마전부터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엄마와 언니, 저는 집에서 아빠가 오길 기다렸다가 서울에 있는 땡땡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장례식장에는 이미 많은 친척분들이 와 계셨어요. 저희 가족은 큰아빠의 명복을 빌어드리고서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자리에 앉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친척들이랑 이야기를 하러 가셨고 언니와 저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아빠 영전사진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큰아빠 생각이 많이 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곧 이은 언니의 행동에 눈을 의심했어요. 언니가 큰아빠 영전사진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지 뭐예요. 그것도 눈물 셀카를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어느 사진이 났냐고 물어보고는 SNS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샵, 큰아빠. 샵,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샵, 장례식장. 샵, 좋은 곳으로 가셨길.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요. 제가 SNS에 그 사진을 왜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슬픔을 SNS 친구들이랑 공유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분명 언니는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언니가 평소에 SNS 중독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셀카는 뭐 추억용으로 찍을 수 있다 쳐도 그 사진을 SNS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해시태그를 달면서까지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죠. 언니, 장례식장 셀카 올리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 그랬더니 언니가 벌써 좋아요를 30개나 받았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언니한테는 돌아가신 큰아파보다 SNS에서 받은 좋아요가 더 소중했나봐요. 제가 SNS를 자주 안해서 그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추모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안 슬픈데 슬픈 척까지 하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